그리고 요즘에 북한에서 코로나기도 하고 장사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국경이 봉쇄되고 해서요. 정말 그 우선 이동해서 왔다 갔다 다는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은 북한 인구의 40%가 영양실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올해는 권한의 행군 시기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을 겪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혜를 데리고 나와서 핵심으로만 보여주니까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김정은이 올라왔을 때 좀 기대가 컸다면서요. 컸죠. 네. 점점이도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한테는 어떤 해외 유학을 했다는 정말 세상을 바라봐요. 국제사회에서 살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희망의 카드였죠. 그런데 역시나 근데 좀 이따가 와있고 팔띠고 나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또 좀 뭐 처음에는 본인이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하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나마 쑥 들어가고 요즘은 또 엄청나게 막 한국말도 단속하고 있잖아요. 네. 반동사성문화배벽법 비롯해서 뭐 평양보호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하다고 해요. 아니 그 김정은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뭐 좀 처음도 아니죠.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과학자들한테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고 뭐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저는 정말 김일성 정권에 태어나서 김정은이 정권에 탈북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봤던 북한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독재자가 인민들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대했어요. 정말 김정은이 애민정치를 하려나? 그거는 아마 일종의 쇼 아닐까요? 요즘 김정은이 보면요. 그 영화 탑콘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죽채킷에 새까만 선글라스 끼고 막 연예인들이 살이나 빼야지. 베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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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이가 나이도 어리고 우리로 보면 경험이나 있어? 경력이 있어? 가진 게 있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가진 거라면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북한에 김정은이 거는 맞는데 어쨌든 정치적 기반이 없으니 그러니 뭐라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은 그냥 매도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사탕도 필요하기도 하겠고 지금 본인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다 하는 거죠. 김정은도 지금 쇼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 갈팡질팡하고 막 핵도 싸갔다가 울어도 갔다가 뭐 별거 다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요즘 지금 김정은이는 극과 극을 억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상태를 보면은 막 불깃불깃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저 사람이 몹시 불안해한다. 스트레스도 엄청난 것 같고. 그런 게 확인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이니까 저 사람이 시시각각의 그런 언론 매체에 뜨는 걸 보고 그래도 그나마 생각할 수 있지 제가 아마 북한에 있었으면요. 오늘도 지금 허미를 들고 농장밭으로 갔을 거고 맞아요. 네. 그냥 뭐 빨간 당정책 너트를 넣고 아 우리 당에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에게 이만큼의 생활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또 불철주해야 하고 있구나. 아유. 또 전해 교육에. 아유. 나 이 말하면 진짜 아유. 막 갑상냐. 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은 김주해라는 이름을 모르죠. 김주해를 이름을 알지. 이제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김주해 그 북한 여동당 신문을 보면요. 뭐 경위하는 아유 이제처럼 김정은 원수님의 자제분이 뭐 사랑하는 자녀분. 사랑하는 자녀분. 처음에는 김주해분이라고 나왔어요. 아. 이름이 공개됐나요? 네. 한 번인가 그 딱 그 사랑하는 자제분 거기에 김주해분 이렇게 한 번 나왔다고. 네. 그럼 어때요. 지금 김주해라는 이름 다 바꿔야 됩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면 김주해라는 이름이 한 번 여동 신문에 나왔다 하면은 네. 그 북한에 다른 김주해를 없어야죠. 그럼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네. 벌써 저렇게 언론에 김주해가 나왔잖아요. 언론에 김여정이가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나올 때도 그 사랑하는 김일 자제분이라고 했어요. 김정은도. 김정은도. 아 김정은도. 김정은과 김여정도 자제분들이라고 나왔다가 김정은 밑에 어느 시기가 흘러서 김여정 암흑의 당목무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제분 했다가 거기에 김주해 이렇게 나오죠. 김주해님이라고 하나요? 분이라고 하는. 자제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여정 이름도 못 써요? 김여정 이름도 못 쓰죠. 왜 김경희는 쓰겠는데 김여정은 왜 못 쓰게요? 김경희도요. 김경희까지도 허용이 됐는데 실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김경희인데 근데 국민증상은 달라요? 제가 아는 언니는 그냥 경희로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김경희로요? 네네. 그래요? 우리가 있던 데는요. 그게 김경희까지만 해도 젊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을 때는 김철주라고 김일성의 동생이었어요. 김철주 죽은 지가 언젠데? 김철주까지도 이름을 다 거쳤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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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김철주를 그때 김철준으로 이름을 거쳤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김경희는 없었어요. 근데 김경희가 있긴 있는데 그때가 옛날 엄마였는데 우리 시대로 보면은 언니뻘 그냥 이모뻘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경희 언니도 실제 거기에는 주민증난 안에는 김경희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일간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김주혜가 첫째다. 김정은과 같이 스웨스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김주혜가 장녀다. 즉 김정은에게는 큰아들 따위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김주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주혜가 장녀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김주혜 위에 오빠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장녀는 맞겠죠. 장녀는 맞는데 장녀일 수 있다. 아 그 저는 제가 북한에서 듣기로는 김주혜가 장녀일 가능성은 하지만 형제로서는 둘째일 거라는 거지. 장남이 있을 거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설주가 아닌 제3의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그때 김정은이가 나올 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 가지고 그거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아 뭐 그전에 있었을까 라는 거는 감히 상상은 못하지만 북한에서의 나이였으면 감히 상상을 못하죠. 근데 그때 이설주가 처음에 나와서 배불러서 있을 때 그때 다 그랬어요. 이설주의 임신하는 그걸 보고 민간에서 야 무조건 아들이다. 아 배가 아들처럼 생겼다. 무조건 배가 아들이다. 저 아들 낳겠다.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주혜 나이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주혜 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첫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마 아들이 있을 거예요. 있고 김주혜가 나왔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요. 김주혜 데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김정은이 왜 김주혜를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 같아요? 김주혜는 둘러리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이 세대까지도 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세컨덜 보이컷으로 우리를 제재를 하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은 안 해주지만 우리를 나라라고 대우를 해줘. 라는 이런 대외적인 메시지로 데리고 나오는 거지 실제 김주혜가 장녀로서 정말 김주혜가 후계자 구도에 올라가는 애면은 쟤를 공식적으로 던어내지 않죠. 어쨌든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러면은 김주혜 위에 또 하나의 형제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요즘의 행보를 보면서 영국 왕실을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김주혜를 내세워가지고 뭔가 우리는 왕족 백두혈통이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빨치산 줄기 뭐 항의혁명 투사 가족 뭐 이런 건 있었어도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 같은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김주혜는 샤넬로부터 디얼로부터 뭐 온갖 럭셔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치품들을 걸치고 지금 다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미 탈북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이상합니다. 근데 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샤넬을 알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그냥 멋대가리 없이 시커먼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구나.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막 수공일로 해서 막 불고 불고 만나 중국집 그러니까 그냥 뭐 저런 거 입고 나왔구나 보다. 하죠. 오히려 또 그런데요. 아 뭐 장군님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얼굴인데 잘 입어야지 잘 몸도 뚱뚱해서 잘 살아 보이는 척 해야지 이렇게 세례가 되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저도 참 놀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정윤아TV에 이렇게 투연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원님께서 홍다왕감자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셔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윤아TV 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수아님과 함께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